10절 말씀을 읽을게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재미있죠 그리고 이 말씀 보시면서 혹시 찔리시는 분은 지금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손을 들으신 것 같네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콜럼버스 되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았고 또 회사를 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휴식날 우리가 쉴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평소에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을렀을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 11절 말씀입니다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피비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한 것이 이제 가난한 것이 강도같이 찾아온다는 거죠 강도가 뭐 미리 광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빈궁이 갑자기 게으른 자에게 찾아오고 또 곤피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가난 또 부족함 이런 삶이 군사같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뭐 갑자기 오잖아요 이스라엘 전쟁도 우리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갑작스럽게 물밀듯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양을 치거나 또 유봉을 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하루하루 일하는 것을 미루다 보면 게을러서요 좀 더 눕고 좀 더 쉬고 이러면서 미루다 보면 그때는 편안하죠 하지만 나중에 수확하게 될 때에 수확할 것이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확철에 열심히 일을 하고 미루지 않으면 수확하게 될 때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수확할 때 1년 치를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 놀았던 게으름으로 하루아침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운동계획 또 다이어트 계획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하루를 빼먹기 시작하고 한 주를 빼먹기 시작하면서 게을러지고 플랜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성경 읽기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목장 참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 또 금요 기도회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시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을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은요 한 주 한 달 한 해를 다 퉁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 굿모닝 뉴스 들으시는 분들은요 또 이런 영적인 게으름을 또 많이 이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의 신앙을 망치고요 강도같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궁핍함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의 머스를 길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예외 참석하고 믿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 이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게으르는 것을 계속 허용하면 나중에 가면 강도같이 우리의 궁핍함이 영적인 궁핍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원포인트 말씀입니다 영적 게으름을 경계하자 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하세요 오늘도 굿모닝 뉴스 속으로 끝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고 통독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을 멀리하고 늘 주님과 친밀한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오는 궁핍함 우리가 게으름을 물리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굿모닝 뉴스 속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